웨이컴 맘 쿠킹 클래스 계속 렌즈 넣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나요? 좋은 아침입니다 이건 그냥 쿠킹 클래스에요 헌덩이 섬츠김밥이랑 떡볶이 하나 바로 여기야? 네 1시 항상 운영되는 게 아니구만 딱 쿠킹 클래스 할 때만 지금 점심시간이겠죠? ㅋㅋㅋㅋ 주변 조금만 더 가야돼 구경하자 관광지가 아닌 곳을 돌아다니는 게 또 맛있죠 앞장성 나랑 핫컵 이게 머리 자르는 데에요 이홍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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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낑깡 아니야 이거? 깔라만씨가 뭐야 깔라만씨 모르세요? 다이어트 할 때가 없잖아요 지금 만동 엄청 싸죠 이게 하나야 500원이야? 맛있어요 빵하고 새우를 같이 넣어서 튀긴 거네? 네 이거 두리안 아니야? 네 맞아요 크다 너 먹니? 싫어요 저게 맛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놀리려고 그러는 거야? 아님 진짜 맛있어서 그러는 거야? 치즈 아니에요? 치즈 치즈인 거 같은데? 치즈야? 비는가? 비는가? 우와 여기는 한국인 한국인 한 명도 안 보이네 없다 네 들어와 좀 앉아있자 오늘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시장 골목 안에 굉장히 세련되고 젊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웰컴 옴맘 쿠킹클라이스 열린다 와 우리가 첫 번째야 아 오늘 우리 둘만 왔나 보다 운영하는 논리 넌 수고하니까 네 아주 한 번에 그러니까 아멘 너희 형 제2호가 선생님 계산이 그래서 선생님 הע 소개 저는 지금 체험비가 저 한국 돈으로 삼 만 오천원으로 받을꺼예요 한국 돈 시간乌 개인적으로 다 먹으면 인상 평소에 잘 먹는데 단밤지 사이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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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ada 1 nesse ua 3 3 2 2 4 4 5 5 4 6 6 7 1 6 7 제가 어떻게 좀 바꿔야해요? 죄송해요. I can't speak English. 멈추를 먹는 멈추를. 뭐죠? I can't sleep like because I need time to eat so I don't eat it. I don't eat it. It's the same thing. I don't eat it. I don't eat it. 계속 연습한 거 같아요.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우 이거 왜 이렇게 포기하니? 어? 김밥? 김밥 말고 한번 잘 말아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네 누군가가 2분 4분 1분 3분 3분 1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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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분 2분 1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